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와요. 살면서 불편했던 게 일단은 장문 같은 거요. 아이들이 여닫기에 너무 오래된 문이다 보니까 무거워서 불안하기도 하고 안전 문제에서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여자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짐들은 짐들대로 쌓이고 수납할 곳은 수납할 곳대로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수납공간과 안전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욕실 이용하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불편한 게 제가 불편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야학생들이 많은 집이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수납 그리고 단열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화장실 구조가 안에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씻기도 되게 불편하고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 싹 다 걷어내고 세면대를 두 개를 넣고 샤워기로 따로 달아가지고 화장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납도 한쪽 벽면 전체를 수납이 되는 거울장을 달아서 정리가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공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심해를 보여줬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회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